대표적인 연불수행단체인 전국연불만일회가 올해로 22년째 여름연불정진대회를 열고 연불수행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연불만일회는 지난 26일 공주마곡사에서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과 안동일 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제식을 가진 뒤 나흘 동안 연불정진대회를 봉행했습니다. 입제식에서 법산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아무리 험하고 괴롭더라도 오로지 아미타부를 염원하면 100천만억 무명없이 집불처럼 사라지고 새벽동산 여명처럼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전국연불만일회는 지난 1998년 강원도 고성건붕사에서 결성식을 갖고 2025년 12월 21일, 27년 5개월 만일 동안의 연불결사를 회향할 때까지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연불 만일회는 조계종 불자 대상을 수상한 법조인 안동일 변호사가 이끄는 수행단체로 연불을 통한 실행실천과 대중포교,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포교와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